출시 9일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꾸준한 인기 상승세를 보여주는 샤이닝 스토리! 경쟁심을 자극하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로 인기 굳히기에 돌입했는데요. 학교의 명예는 내가 지킨다! 바로 학교 간의 점수 경쟁, 학교 대안전입니다. 학교 관련 이벤트는 이전에도 학교 종이 땡땡땡, 돌아온 액션 퍼즐 패밀리, 그리고 다함께 붕붕붕까지! 내로라하는 모바일 게임들이 시행했던 유저 친화적 이벤트인데요. 이번 샤이닝 스토리 학교 대안전에선 다양한 플레이 기록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기존의 FBP 대결뿐 아니라 모험지역의 점수 역시 추가됐다고 하죠. 또한 추풀어택 이벤트까지 함께 진행! 1위 학교에 깜짝 방문해 푸짐한 간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새 시즌에 맞춰 진행되는 학교 대안전! 조금은 어색한 새 학기! 샤이닝 스토리로 동문간의 훈훈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오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